여러분, 여러분의 삶은 늘 감사한가요? 그게 가능한가요? 아니, 나는 그렇지 않아. 모든 것이 두려워. 라고 말하는 걱정 많은 참새의 투덜이가 있었어요.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 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다? 여러분의 마음에는,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습니다? 나의 주여 나의 주여 8단계 10단계